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에 씹으시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입술 한 번 물어주세요 입술 한 번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에 씹으시라고 대답할 테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다시 빨리 스르르 ,'tan' 한글자막 by 한효주